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어떻게 봤나요? 대체적으로는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롭게 연상해야 되는 문제들조차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역시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EBS의 개념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메가스터디의 개념완성 강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기 탄탄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대충 알겠으면 넘어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다시 써보고 발음 같은 경우도 대충 알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조가 뭔지 아니면 미묘한 발음 차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ZI, Z라든지 ZH, I, Z 이런 발음들 그냥 대충 Z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당황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한 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두림실하게 대충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칙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예외되는 경우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그렇게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제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음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성모, 운모 신경 써야겠지만 성조까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 굉장히 골치 아파. 그치? 너희들 뭐 단어 외울 때 뭐 그냥 뭐 줄 하나 더 긋는다고 해서 점 하나 대충 찍는다고 해서 왜 이게 의미가 달라지지? 배우는 내내 굉장히 괴로웠을 거야. 하지만 한자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획 하나, 그 다음에 점 하나 가지고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외워야 되겠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른시, 알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야 되는데 shi 른시의 시가 아니라 주, 주, 예, 주 라는 한자가 잘못 쓰여서 앞에 부수가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대충 보면 오른쪽의 요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은 건가 보다. 답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어요. 그리고 yen, zing, zing 이라는 이 한자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에서는 s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 원래는 나무목이, 나무목이 아니라 눈목이 부수여야 하는데 그런데 시험에는 나리리 부수로 쓰여서 획 하나 차이잖아. 그런데 다른 뜻의 한자이므로 너희들이 시험을 볼 때 긴장한 나머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시험을 냈어요. 조금만 긴장을 풀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의어. 그리고 동사나 효용사에서 다의어를 많이 내거든. 다의어는 뭐냐면 만을 다, 뜻의 이래서 뜻을 여러 개 가진 단어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단어 뜻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상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시험에는 이 투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외운 이 단어의 뜻은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 외웠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몸과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빠지다, 머리카락이 빠지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빠진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분리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연상하는 방법이 조금 필요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기본기 충실에 이어서 우리가 의사소통과 관련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문맥을 잘 잡아야 돼요.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관용어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본문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가 있지요. 관용어 표현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고 꼭 3, 4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역시 매회 수능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맞장구의 표현이라든지 반대하는 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표현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sure, 말하다 라는 의미의 관련한 관용어들이 나왔거든요. 이따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업법. 업법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중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도 있고 중국어 수준이 꽤 된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업법 문제 때문에 한두 개가 꼭 틀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1등급을 받을 때 발목을 잡는 녀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본 개념과 함께 나아가서 예외가 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달라지게 만드는 조건들 예를 들어 어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어순은 보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쓰고 수러보다 뒤에 쓴다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 시, 량, 보어 라고 하는데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 기본적으로 목적어 앞에 위치하지만 목적어 뒤로 갈 때도 있다라는 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원래는 보어가 수러 뒤에 쓰여야 되는데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수러 앞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순을 바탕으로 그 위치가 달리될 수 있는 또 다른 예외되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는 시간의 양, 위치 묻는 문제가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구별, 그 쓰임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빼이자문이라든지 비교문이라든지 이합동사 이번엔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됐거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규칙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서 아니면 쓰임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외 주의사항 정리하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문화 영역인데요. 문화 영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밑에 별표로 주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조금 잘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막 앞에 의사소통 문제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업법이 걱정이 되잖아. 그러면 업법을 먼저 막 푼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 나머지 문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당황해. 근데 막 어려운 단어가 나와. 모르겠어. 막 이래서 틀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조차도 지문 아래에 별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거 지우고 나면 답이 이거예요. 눈에 훤히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 영역은 어떻게 하자? 시간 안배에 주의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 때 문화 영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보고 실제 문제 풀 때도 그 시간만큼은 문화 영역을 풀기 위해서 좀 남겨두자. 알겠지? 시간 안배도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정리해 봤고요. 대체적으로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EBS와의 연계성도 7,80%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비중이 높아졌어요. 연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기에 충실하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시험에선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해요. 작년 시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는데 연상하고 그 다음에 함정으로 파놓은 문제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뭔지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한번 쭉 보면 시험 전에 오답노트 활용하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지아 신쿨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